시사터파의 심층분석 이 아닌, 아닌 새벽에 개청소입니다. 3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은 아닌 새벽에 개청소입니다. 여러분들 음악과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언론에서 지금 아주 악의적인 보도 몇가지를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일단은 커뮤니티에 올려 갖고 이거를 공론화를 좀 시킬 거에요. 상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월 27일 날 정경신 교수님 26차 공판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 8월 27일 날 26차 공판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최성애 총장의 조카 이름이 이병윤씨에요. 이병윤. 최성애 조카의 이름이 이병윤. 알겠죠? 이병윤이가 나와서 어떤 충격적 폭탄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only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거는 최성애와 윤석열 밥 먹었다야. 그렇지? 최성애와 윤석열 밥 먹었다. 이게 도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도배를 했어요. 근데 최성애와 윤석열이가 밥 먹었다 그래갖고 그걸 무슨 처벌을 할 근거가 있어요? 없죠? 그냥 부적절했다. 그 정도로는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최성애와 윤석열이가 밥 먹은 것 같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뒤집을 순 없겠죠?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재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최성애와 윤석열이가 밥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최성애 조카가 조민양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잘 생각해보면 그 재판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그날 이병윤씨가 최성애 조카가 한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최성애 조카가 조민양을 봤다야. 여태까지 인턴을 안 해서 불법적으로 표창장이 나갔다인데 이거는 완전 재판의 중요성을 뒤집어버리는 이슈를 딴 데로 돌리는 기사였어요. 최성애, 윤석열이 밥 먹었다. 이거는 정경심 교수 재판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거는 정치적인 공세가 가능한 문제예요.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조민양 받다가 중요한 건데 그때 여러분들 상황이 그래서 조금씩 기사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기사는 윤석열과 최성애가 밥 먹었다는 최성애 조카의 폭탄 발언 그다음에 조민양은 2012년에 받다 증언 조그맣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때 최성애의 조카 이병인씨가 조민양을 봤다는 기사보다 오히려 재판부가 2012년에 목격했다고 얘기하니깐 검찰이 당시는 2013년부터 그 카페 운영을 계약했다. 라고 하면서 재판장이 위증 운운 압박하면서 거기에다가 진천바까지 동조하는 페북을 썼어. 지금 1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가 가십니까? 어? 이 사건의 핵심은 최성애의 조카 이병인이가 2012년에 조민양을 여러 번 봤다는 게 핵심적인 증언이었고 그 증언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재판부의 변호인단이 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처음 들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누구도 재판부가 위증 운운하면서 이병인씨를 압박했다고는 보도를 했지만 변호인단이 이병인씨가 조민양을 봤을 거라는 증거가 나왔다는 걸 그 언론도 보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판 만약에 정경식 교수님 재판에 이병인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검찰이 물어봅니다. 이병인씨 조민양을 2012년에 봤다고 했는데 진짜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그런데 이병인씨가 2012년에 조민양을 봤다고 하지만 본인이 카페에서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카페는 2013년에 계약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계약서를 들이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판장 안에서 2012년에 보셨다고 했는데 카페 계약은 2013년이라고 하면서 들이니까 날짜가 안 맞잖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2012년에 카페에서 봤다고 했는데 계약서는 2013년이네? 그러면 이병인이 네가 거짓말하는 거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재판장이 위중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변호인단은요. 이병인씨가 즉 재성애의 조카 이병인씨가 조민양을 봤다. 그게 2012년이 맞다라는 증거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니들 기레기들 내가 이병인씨가 왜 2012년에 조민양을 봤는지 보여줄게. 최초 공개합니다. 야, 검찰. 계약서는 2012년, 2013년이지만 여기 보세요. 그 회사 이름이 카페 두야. 봐요. 카페 이름이 카페 두. 문의 전화가 05상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 개업일자를 봐. 2012년 2월 16일이야. 행전안전부 사업자 인허가 데이터 최종 갱신이랴. 이게 무슨 말이냐. 카페의 개업은 2012년 2월 16일이었고 최성애 총장의 조카 이병인씨와 계약만 2013년인 거야. 무슨 마치 검찰의 논리대로 하면 이 카페가 2013년에 여러분들은 다 개업했는 줄 알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카페가 2013년에 개업했는데 그럼 뭐지? 2017... 말도 안되지. 개업일이 2012년 2월 16일이야. 그럼 뭐야? 계약만 나중에 개업은 해놓고 계약만 나중에 조카 이병인씨와 2013년에 매점권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이병인씨는 2012년부터 이 카페가 어떻게 돌아가나 일을 배우면서 그렇죠? 일을 배우면서 자기가 업무를 익힌 다음에 2013년에 정식으로 계약을 한 거야. 이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이 됐는데 언론에서 보도하지를 않아. 무슨 2013년에 개업이 돼 있는데 검찰의 증거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렇죠? 검찰의 증거가 맞지 않아요. 검찰의 논리대로 하면 이 카페 듀는 2013년에 개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카페는 2012년에 이미 행전안전구 사업자 인허가 개업일자까지 2016년인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되냐. 제가 이거를 캡쳐를 하세요. 캡쳐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퍼날라 주세요. 최성애 총장의 조카 이병인씨가 조민량을 봤다라는 2012년은 확실히 증거를 찾았다. 라고 하셔가지고 2012년 12월 2012년 2월 16일날 정상영업중이라는 게 나와있는 걸 보여줘야죠. 캡쳐를 하십시오. 제가 이따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언론이 아무리 썩어도 야 보도할 건 보도해야죠. 안 그래요? 보도할 건 보도를 해야지. 조민량을 봤다는 사람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갖고 위증이니 뭐니 재판부가 할 짓이에요? 이런 증거가 왔으면 꼼꼼히 살펴보고 오히려 재판장이 카페 계약은 2013년이지만 보니까 개업일은 2012년이었네요. 그러면 이때부터 일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재판장이 맞은 거죠. 그렇죠? 진짜로 제대로 된 재판장이면 왜 개업은 2012년에 2월에 했는데 왜 2013년에 계약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제가 6개월간은 일을 배우는 관계였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제가 매점을 인수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재판장은 이런 증거가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말만 듣고 2013년에 계약을 했는데 왜 2012년에 봤다고 하냐?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판사가 제대로 못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어 검찰이 이따위로 검찰이 정의를 추구한다며 검찰이 2012년에 이런 자료로 안 뛰어봤을까? 검찰은 이런 자료를 모를까? 알거든요. 아는데도 검찰은 계약한 날짜만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어쨌든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 8월 27일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님 26차 공판은 최성애가 윤석열을 봤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모든 언론이 최성애, 윤석열과 밥 먹었다로 도배를 할 때 정작 중요한 이병윤 씨가 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병윤 씨가 조민 양을 봤다라는 기사는 그 어디에서도 쓰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네. 요거 많이 퍼날라 주세요.